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의 이은권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 이틀 동안 이 전 의원과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대의원 투표를 거쳐 이은권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에는 최근 세종시장직 인수위 대변인을 지낸 류재화 변호사가 선출됐으며, 충남도당 위원장에는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홀로 후보로 등록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후보군이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.